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1번 기본작업에서는 세문항이 출제가 되고 첫 번째 문제는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엑셀 시트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3부터 F12 영역에다가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데이터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랑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는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한 점수는 2점씩에서 2호 10점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A1부터 I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입니다. 홈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글꼴은 HI 중고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에서 HI 중고딕 선택하는데요. HY 중고딕 목록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혹시나 찾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요. 위에다가 쓰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HY 중... 네, 보였네요. 제 눈에만 안 보였었나 봐요. HI 중고딕이라고 중만 쓰셔도 중고딕에 해당한 부분에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글꼴 크기가 18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8포인트 행의 높이가 28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머리글 1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선택하시고요. 값을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 지정하셨고 다음은 제목 행에 대한 서식인데요. A3부터 I3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문제에서 셀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홈탭의 스타일에 가셔서 제목 및 머리끌에 제목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 4 선택하시고요. F4부터 F13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 전화번호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시고 엔터 다음은 H4부터 이름 정의 그 다음 H4부터 H13 영역에 대해서는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문자 뒤에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도 사실 골뱅이고요. 골뱅이 뒤에 그 다음 골뱅이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문자도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메일 주소가 있는 H4부터 H13 영역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고 오른쪽 형식에다가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가 골뱅이입니다.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골뱅이 입력하시고 그 뒤에 붙여서 입력할 텍스트는 큰 따옴표 문구에서 문제에 나와 있는 골뱅이부터 시작해서 k-o-r-c-h-a-m-n-e-t 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문자 큰 따옴표 안에다가는 표시할 연결해서 표시할 문구 입력하시고 앞에 있는 골뱅이는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입니다. k-o-r-c-h-a-m-n-e-t 입력하셨다면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열 너비 살짝 조절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a3부터 i3, i13 영역에 대해서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3부터 i13 영역을 선택하고 홈에 가셔서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다섯 문항의 서식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에서는 고급 필터를 작성하는 문제인데 성별이 여이고, 뭐 뭐이고, 이고니까 같은 행에다가 조건을 작성하는데 키가 16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시고 성별이 여 라는 조건을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조건은 문제에서 a20셀이라고 되어 있어요. a20셀에다가 컨트롤 v 하시고요. 키도 컨트롤 c 눌러서 성별 옆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성별이 여이고, 같은 행에다가 키가 160 이상, 크거나 같다 16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따로 뭐 추출할 필드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이렇게 조건을 작성하신 다음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열매 필터의 고급을 클릭하시고요. 고급 필터 대화 상자에 a3부터 g18셀의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은 a20부터 시작해서 작성해놨던 성별이 여이고 키가 160 이상이라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를 선택하고요. 문제에서 a24셀부터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24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추출된 데이터 확인해보시면 성별이 여이고 키가 160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의 세문항 살펴보셨습니다. 입력하는 문제 5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10점, 고급 필터 문제 5점에서 총 20점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문제 2번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문제는 5문항, 각각에 대한 배점은 8점, 8호 40점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제품 코드의 첫 문자와 코드표를 이용해서 총 판매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 작업 시트를 클릭하시고 첫 번째 총 판매액은 제품 코드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해서 그 값을 가지고 코드표에 가서 찾는데 첫 번째 열에서 찾고, 세 번째 열에서 판매가를 가져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 함수부터 입력할까요? left 제품 코드에 가서요. 같은 행의 제품 코드에 가서 신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제품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 옵니다. 그 값을 가지고 코드표에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 세 번째 열에 있는 판매가를 가져오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ER 밤수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VLOOKER 첫 번째 찾을 값을 가지고 코드표에 가서 코드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첫 번째 열에서 찾고, 세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오는데,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요. 엔터 누르시면 각각의 제품 코드에 해당한 판매가를 찾아서 표시할 수 있고요. 그 값에다가 문제선은 판매량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곱하나, 뒤에서 곱하나 결과는 같고요. 뒤에다가 곱하기, 판매량을 곱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죠. 네, 다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표 2에서 휴가 시장일과 휴가 일수를 이용하여 회사 출근일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말은 제외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뺀, 평일만 계산해서 출근일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트, 데이즈 360, 워크데이 함수 중에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일 일수만, 휴일을 뺀 평일 일수를 더해서 날짜를 표시해 주는 건 워크데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커서를 L3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W, O, R, K 특정일의 전이나 후의 날짜 수에서 주말이나 휴일을 제외한 날짜 수를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선택하고 더블클릭 첫 번째 스타트 데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휴가 시작일부터 평일로 따졌을 때 7일입니다. 바로 왼쪽에 K3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K3이 클릭되지 않는다면 왼쪽 방향키 이용하셔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특정 공휴일에 대한 날짜를 뺄 영역이 있다면 참조하시면 되는데 문제사태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희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휴가 시작일에서 7일이 경과한 날짜 출근일을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까지 소식은 복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뭘까요? 주행 거리에서 기준 거리를 뺀 거리가 0 이하이면 최상급 2만 이하이면 상급 2만을 초과하면 공백으로 비교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행 거리에서 기준 거리를 뺀다 그냥 마이너스 하면 될 것 같고요. 뺀 값이 0 이하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겠죠. if 함수 사용해서 조건을 만족하면 최상급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if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은데 커서를 우리 25세대 갖다 놓으시고 먼저 등호 if 만약에 문제 나와 있는 내용 주행 거리에서 주행 거리 바로 왼쪽에 있어요. 마이너스 기준 거리는 위쪽에 있어요. 하나 비고 위에 기준 거리가 있습니다. 기준 거리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모든 셀에 같은 셀을 참조하겠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요. 뺀 거리가 0 이하입니까? 작거나 같습니까? 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요. 0 이하이면 신표 우리는 최상급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전에 계산한 값이 2만 이하입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 동일한 수식이에요. 그러면 등호를 뺀 나머지를 전부 다 범위를 지정해서 신표까지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신표 뒤에서 컨트롤 v 하시고요. 0 대신에 2만 이라고 입력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시고요. 2만 이하이면 상급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채자는 지워주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이 풀을 한 번 사용했고 두 번 사용했습니다. 그럼 가로도 한 번 두 번 가로 닫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계산 작업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가입 이메일에서요. 골뱅이 앞에 있는 문자윤만 추출해서 아이디에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드 함수와 서치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서치 함수부터 갈게요. i15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는 하시고 seos 입력하시면 서치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검색하여 지정한 문자 또는 텍스트 스트리밍이 처음 발견되는 곳에 문자 개수를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서치 함수 더블 클릭 첫 번째 어떤 텍스트를 찾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골뱅이라는 텍스트를 찾겠습니다. S에 해당한 골뱅이 기호를 찾을 건데요. 심표 어디에서? 가입 이메일 주소에서 J15셀에서 찾겠습니다. 시작은 생각하셔도 되고 넣으셔도 돼요. 처음부터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골뱅이라는 기호가 있는 시작 위치를 좀 알려줄까요? 라고 했더니 9라는 값이 구해져요. 이 9라는 값은요. 골뱅의 시작 위치에요. 앞에 쭉 한번 내력이 짧은 걸로 한번 볼게요. 가장 짧은 게 7이네요. 그러면 7 S-O-N-A 사사까지가 S-O-N-A 사사가 여섯 글자잖아요. 골뱅이가 일곱 번째 있습니다. T-R-E-E T-RIC 99도 마찬가지로 일곱 번째 골뱅이 기호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음 여기서 일곱 글자를 표시하시게 되면 골뱅이까지 표시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빼기 1을 하게 되면 골뱅이 바로 앞이 앞에 있는 글자까지만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Sona44, 추리 99에 해당한 6글자만 추출해 올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서치함수와 미드함수를 통해서 골뱅이 앞에 있는 문자위만 추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등호 다음에 가서 갖다 놓고 미드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가입 이메일 주소에 가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전에 서치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마이너스 1한 위치까지의 개수만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가입 이메일 주소에서 이메일에서 골뱅이 앞에 있는 아이디만을 추출해서 표시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섯 번째, 여학생의 수학 점수 평균을 계산하여 표시하는데 평균 점수는 반올림 없이 그냥 정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trunc 함수 사용할 거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이니까 average if 함수고요. 점자는 n%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커서를 g27셀에 갖다 놓고요. 자릿수를 조절한 함수는 조금 있다 쓸까요? 처음부터 쓰셔도 돼요. 그냥 trunc 라고 입력해 놓으시면 되고 average if라는 함수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합니다. 안쪽에 어떤 인수가 들어간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가로 열고 함수 삽입 누르시면 이렇게 함수 마법사를 실행할 수 있고요. 첫 번째 range는 계산할 셀의 범위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찾을 범위는 여학생이라는 조건이니까요. 성별에 가서 조건은 열을 찾을 거고요. 실제 everange range는 실제 평균을 구할 범위겠죠. 여학생이 수학이니까 수학 점수가 있는 범위를 선택하시고 확인, 메시지가 뜨는 이유는 trunc에 대한 가로가 안 닫혔기 때문에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예 한번 눌러주시면 여학생의 수학 점수의 평균 점수를 정수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에 다섯 문항, 아 점자 안 붙였네요. n% 연산자 이용해서 끝에다가 점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에 다섯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분석 작업에 두 문항, 각각에 대한 점수는 10점, 부분 점수가 없죠. 10점, 10점에서 20점 문제예요. 그래서 분석 작업 두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통합, 두 번째는 시나리오 문제입니다. 데이터 통합에서는 박물관 입장객 현황표에서 박물관별 성인, 청소년, 어린이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분석 작업 다시 1번에 왼쪽에 작성된 표를 가지고 오른쪽에 평균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범위를 지정할 때 7월, 8월, 9월 달에 대한 데이터의 어떤 통계 작업이 아니라 박물관에 대한 통계 작업이니까 참조할 범위에 월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먼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통합이라고 찾을 수 있고요.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평균 선택하고 참조해서 주의할 건 꼭 월이 들어가지 않고 박물관만 들어가시면 돼요. 박물관부터 성인, 청소년, 어린이에 해당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수 있도록 범위 지정해 주시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각 그러니까 성인, 청소년, 어린이에 해당한 첫 행각 왼쪽 열 해당된 박물관의 데이터를 통계 작업할 수 있도록 왼쪽 열을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평균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나리오 문제인데요.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름을 정리합니다. B6세례 판매가, B7세례 판매량, B15에 순이익 총액을 이름을 정리하고 그 다음 판매가와 판매량 증가에 따른 결과를 좀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가와 판매량 감소에 따른 순이익의 총액의 결과를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커서를 이제 기본 작업, 아니 분석 작업 다시 2번을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나와 있는 셀의 이름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B6세를 선택하고 이름 상자에다가 판매가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B7세를 선택하시고 판매량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 B15세를 선택하시고 순이익 총액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것은 판매가와 판매량의 변화가 있으니까 두 개를 선택하시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를 클릭하셔서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판매가, 판매량 증가라고 입력하시고요. 판매가, 판매량 증가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판매가가 현재 12만 5,100원인데 13만원 그 다음 판매량은 현재 320인데 450으로 수정하고요.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는 판매가, 판매량 감소라고 입력하시고요. 판매가, 판매량 감소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값을 12만원 입력하시고요. 하나, 둘, 셋, 넷 판매량은 25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요약을 클릭하되 B15셀의 순이익 총액에 대한 요약을 보고자 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란 시트가 만들어지고요. 결과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판매가, 판매량 증가 13만 450, 판매가 판매량 감소 12만 250에 해당한 순이익의 총액이 계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작업의 두 문제 각각 10점, 10점 문제 살펴봤는데 부분 점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시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작업 문제의 첫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도 두 문항이 출제가 되고 문제에서 각각 5점, 5점에서 10점의 문제입니다. 첫번째는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타원에다가 연결하고 텍스트는 평균 매크로를 실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크로 작업 시트 클릭하시고 네, 그 다음 매크로를 먼저 기록할까요? 비어있는 셀 아무데나 클릭한 다음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평균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1분기부터 실적 총액까지 선택하시고 문제서도요 D12부터 H12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선택하시고 그 다음 수식 탭에 가셔서 자동합계 클릭하시면 아, 자동합계가 아니죠. 평균값이죠. 그러면 다시 범위 지정해서 자동합계에서 역삼각형 눌러서 평균을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개발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제가 합계를 구했다가 지우고 평균을 구했어요. 그럼 이거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합계 구한 거, 그 다음에 지운 거, 평균값 구한 거 물론 시험 장소에서는 이게 감점이 되진 않지만 왠지 내가 찝찝해요. 그러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매크로에 가셔가지고요. 편집을 눌러서 물론 수정하실 수는 있으만 이거를 찾아서 이 범위를 이만큼 평균값을 구한 만큼을 지우는 작업을 물론 해주시면 평균, 합계를 구한 만큼의 데이터를 지워주시면 되는데 전 여긴 좀 어려운 거 같아요. 라고 하시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거 같아요. 매크로에 가서 나 평균 조금 전에 구했는데 합계 구하고 지우고 다시 평균 구하는 작업까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삭제하고 싶어요. 선택하고 삭제.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서 삭제하시고요. 평균값 지우신 다음에 다시 한번 기록해 볼게요. 매크로 기록하셔서 이름을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범위 정하신 다음 수식 탭에 가서 자동합계 평균 이렇게 구해주시고 암호셀 하나만 선택하신 다음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이제는 아까처럼 실수하지 않고 평균값을 구했습니다. 나는 수식 탭에 자동합계 이용하지 않고 여기다가는 Average 입력해서 범위 정한 다음 쭉 수식 복사하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동일해요. 결과는 동일하고요. 둘 다 맞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삽입에 가시면 기본 도형의 타원을 선택하시고 위치가 B14부터 C15 영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형을 그리실 때 Alt를 누른 상태에서 B14부터 C15 영역까지 드래그 하시고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하죠. 다음에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은 아까 기록해놨던 평균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매크로 평균 매크로를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두 번째는 서식의 매크로인데요. 제목행에 대해서 강조색 6번의 셀 스타일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요. 텍스트 서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연결하실 도형은 타원입니다. 24부터 F15 영역에 타원을 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크로를 기록하시기 전에 미리 범위 정해놓지 마시고요. 비어있는 셀 하나를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범위를 지정합니다. A3부터 H3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셀 스타일에 문제에서 셀 스타일에 강조색 6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조색 6번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이미의 셀 하나만 선택하신 다음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매크로 기록은 해놨어요. 서식이라는 매크로는 만들어놨고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다운을 선택한 다음 E14부터 F15 영역에다가 드래그하시고 텍스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죠. 그 다음에 서식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그 다음 연결하실 매크로는 서식 매크로입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두 문제 평균과 서식에 대한 매크로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는 다섯 문항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각각의 점수는 2점씩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번호 계열을 삭제하고요. 가로 항목축을 그림과 같이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작업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번호를 삭제하라고 되어 있는데 번호를 선택할 수가 없네요. 숫자가 워낙 작은 것 같아요. 그 다음 1, 2, 3, 4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축의 이름을 TV 시청부터 영화 연극으로 항목축의 이름을 가로 항목축의 이름을 내용을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한번 하시고요. 첫 번째 번호 왼쪽에서 번호 필요하지 않아요 제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번호 계열 선택하고 삭제하시고요. 가로 항목축 레이블 편집 눌러서 1, 2, 3, 4가 아니라 여가 형태가 있는 TV 시청부터 영화 연극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번호에 대한 데이터 계열은 삭제가 되어 있고요. 아래축에 가로 항목축에 대한 이름도 수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도 그 다음 두 번째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주말 여가 변화 그 다음에 글꼴 크기를 20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주말 여가 변화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차트 제목의 경계라인을 선택하고 글꼴 크기를 20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5일째 후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면 약간 회색 계열을 얘기하겠죠. 5일째 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하신 다음에 문제에서요.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러면 5일째 후를 선택하시고 표시기는 꺾은 선형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범내는 아래쪽에 배치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범내에서 하셔도 되고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내를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범내 아래쪽 배치하는 작업 해보셨고요. 다섯 번째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의 너비를 3pt 테두리 굵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의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 있죠. 테두리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테두리의 너비값을 현재 0.75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서 3이라고 되어 있어요. 3을 입력하시고 살짝 두껍게 표시가 되겠죠.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둥근 모서리 체크 한번 해보시면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의 너비가 좀 두껍게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실습해 보셨고 작성하신 차트와 문제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내가 만든 차트가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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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